안녕하세요. 신문의 재배송지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네, 앰프스탠드예요. 게이터 플레임 워크스 콤보 앰프스탠드입니다. 얘는 하이 버전으로 나왔어요. 얘는 하이 틸트백 앰프스탠드인데 우선 접이식이에요. 그래서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다고 설명이 돼요. 오, 이게 무게 많이 딸려오네? 오! 아하! 그치, 이렇게 접혀있으면 보관과 이동은 용이하지만 약간 무게가 있어요. 스탠드들은 무게가 좀 나가야 안정성이 좀 더 있거든요. 오! 오호! 와우! 얘는 콤보 앰프 및 그리고 풀사이즈 앰프 헤드에 최적화된 앰프 전용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접혀있는 거를 여기서 좀 빼볼게요. 음... 뚠뚠뚠뚠뚠 어떻게 빼는 것일까요? 짠! 얘를 풀고 그리고 얘를 내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얘를 풀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하! 네, 오! 이렇게 세팅이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어나서 연주를 했을 때 연주자의 사운드 모니터가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높이 높이 조절도 되고 각도 조절도 되죠. 예, 아까 제가 풀었잖아요. 이걸로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우선은 이렇게 조절을 해 놓고 그리고 어... 상단 프레임 이쪽이면 이제 회전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겠죠. 음... 높이 조절도 얘를 이렇게 더 낮추면 좀 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와... 우선은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진짜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네. 친연주자 설계가 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로 앰프를 설치할 경우에 사운드가 바닥에 닿아서 잠식되는 그런 영향을 좀 최소화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콤보 앰프 제가 아... 괴력을 보는데 네. 이런 콤보 앰프 오오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오오오오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높다 싶으면 이 밑에 있는 다리를 좀 더 벌려가지고 낮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스탠딩 한 상태에서 연주자가 이런 노브를 돌리거나 했을 때 굉장히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높이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탠드 굉장히 워낙 되게 선호하시는 연주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얘는 지금 85,000원인데 기분 좋은 가게 68,000원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앰프스탠드 게이토 프레임워크스 콤보 앰프스탠드 하이틸트백 앰프스탠드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몽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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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깨끗한 콤보 롤 нали